주간 핫이슈 다릅니다 삼성 그리고 하나가 지난주 깜짝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승곤 또 오선진 선수 트레이드였는데요 이학주 선수의 이야기가 또 같이 조금 나오죠 오선진 선수가 또 내야수니까 합류를 하니까 그래서 콜업 여부 이학주 선수의 콜업 여부 팔로업을 좀 해봤고요 KT 위즈가 외국인 타자 교체를 드디어 했습니다 호잉 선수의 뒷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교체를 고민을 했던 쿠에바스 선수 투수죠 어떻게 할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LG 트윈스가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저스틴 보호 선수가 최유력 대체 카드입니다 이승곤 그리고 오선진 선수가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삼성하고 하나가 지난 25일 트레이드 단행을 했는데 내야수 오선진 선수 이승곤 선수 맞바꿨습니다 1대1이었죠 정말 하루 만에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24일 날 경기 앞두고 정민철 하나단장 그리고 홍준학 삼성단장이 대구 3등 라이언즈파크 여기 보면 4층에 홍준학 단장실에서 차 한 잔에 두 사람이 차 한 잔을 같이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어? 트레이드? 오케이 오케이? 콜! 이렇게 바로 그 다음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주정권 선수들은 아니니까 바로 결정이 됐고 오선진 선수는 하나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수배로 하나 감독이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게 평가하는 모습은 또 아니었고 또 한 경기도 아직 못됐습니다 올해 한때는 슈퍼백업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65경기에서 3월 1품까지 쳤고 이후로 계속 좀 부진했죠 이성곤 선수 이순철 해소인 아들이죠 네 역시 지난해 깜짝 활약했습니다만 올해 좀 좋지 않고 하나는 지명타자 그리고 좌타 대타 활용 뭐 장탈에게 좀 주목을 했고 삼성은 내압 백업 강화 하나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 보면 아시겠죠 이성곤 선수 가자마자 지금 6은경기 뛰고 있고 오선진 선수는 뭐 아직 엔트리 등록은 아닌데 보통은 시즌 중에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면 곧바로 엔트리에 등록을 해서 유니폼 갈아입고 막 바로 띕니다 그래서 또 이상하게 또 활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활약이 나오면 트레이드 효과다 이렇게 기사도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오선진 선수도 언제 콜업이 될까 삼성 구단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경기 출전 여부는 오로지 오선진 선수의 몸 상태 그리고 기량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고 현장에서 판단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오선진 선수를 즉시 전력으로 본 것은 뭐 보면 그건 아닙니다 향후 주전 선수들이 좀 지칠 수 있고 또 부상이라든지 여러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 차원이고 또 이성곤 선수는 뛸 기회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수의 앞길을 좀 열어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오선진 선수가 하나 동료들과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구단 유튜브 저도 봤습니다 많이 울던데 저도 좀 울컥했고 2017년 9월이었나요 기아전에서 오선진 선수가 그날 오한타 경기를 칩니다 경기 끝나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막 이야기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타격에 눈을 떴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그 다음 해부터 좀 치고 올라가지 못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었죠 새로운 야구 인생 꽃 피워보는 것을 또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내야 멀티백업인 오선진 선수가 오면서 아유 그렇다면 이학주 선수 콜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향후 트레이드를 하나 마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구단 관계자는 이학주 선수를 핵심 전력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군에서 경기를 굉장히 무척 잘 뛰고 있고 장염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회복 다음에 이군 경기 지금 잘 소화하고 있고 적당한 시점에 컨디션이 올라왔다고 판단을 하면 허사명 감독이 결정을 할 것이고 구단에서는 핵심 전력 선수로 파악하고 있고 이번 트레이드하고 이학주 선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허사명 감독이 이학주 선수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봅니다 이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으로 요 며칠 좀 고생을 좀 했는데 이후 이제 복귀를 해서 25일, 26일, 27일 이군 경기 뭐 이틀 연속 홈런도 치고 안타도 계속 치고 지금 이군 경기 타율이 3할 4품 8리 3호 없는 14점이고 또 OPS가 1점 029위거든요 팀이 상위권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뭐 특별하게 팀을 흔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감독이 이야기도 했고 기존 선수들이 좀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김지찬 선수가 수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탈액이 되게 좀 아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학주 선수가 필요한 것 아니냐 뭐 그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또 몇몇 다른 쪽에서는 아 이학주 선수 있을 때 얼마나 부진했냐 또 이학주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합니다 시즌이 깁니다 내부 경쟁은 필요합니다 또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계속되다 보면 부상 변수라든지 체력 변수라든지 이거 분명히 발생할 거고 이학주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뭐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기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 이 같은 측면에서 또 덱스 강화 측면에서 또 오센재 선수도 영입을 한 것이 맞고 아마도 이학주 선수가 2군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이전과는 좀 다른 더 성숙된 플레이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이학주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또 해봅니다 지금 삼성이 몽고메르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새로 영입한 몽고메르 선수가 저번주에 2주 자극리를 마치고 팀하고 상견례를 했죠 이번 주말 금토일 창원 NC 다연수전에서 선발 출전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2군에서 등판 대신 라이브 피칭 타자를 세워두고 피칭을 한번 해보는 거 이거 한번 했는데 본인이 이거 좀 해보고 싶다 불펜 피치는 충분하게 소화를 했다 그래요 자극리를 하면서도 열심히 공도 좀 던지고 몸 컨디션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타자를 두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감각을 자기가 좀 가져보고 싶다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주말 NC 3연전 한 경기에 첫 선 보이는데 팀에서는 지금 준비 잘 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KT가 제라드 호잉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쿠에바스 선수는 어떻게 교체를 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그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T가 알몬떼 선수 보냈습니다 제라드 호잉 선수 영입을 했어요 알몬테 선수 대출시킨 결정적인 한방은 바로 이강철 감독이 좀 화난다 그거였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돌았었어요 설렁설렁 플레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특히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설렁설렁 플레이가 그 선수가 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선수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팀 분위기 망치거든요 지금 선두권 싸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독이 불러서 몸 안 좋은 거 이해하지만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뭐 좀 잘해줘 이렇게 좀 다독거리면 정말 열심히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보이니까 짜증이 났죠 현장에서 아예 뭐 그냥 안 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프런트는 움직이는 것이 맞고 특히 뭐 상위권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근데 KT가 호잉 선수를 굉장히 꽤 오래 지켜봤다 그래요 6월 초부터 유심히 체크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알몬테 선수를 어떻게 빨리 바꿀 생각을 하고 다른 선수보다 호잉 선수 한번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잉 선수를 영입한 첫 번째 이유는 KBO 리그 이미 하나에서 한 3년 정도 그죠? 지난해 중반까지 또 뛰었으니까 이 경험을 높이 샀고 호잉 선수가 2018년에 와서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열심히 뛰고 활약하고 그래서 뭐 호잉 이글스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호잉 선수에 넘치는 파이팅 허스플레이 이걸 봤다는 거죠 이승련 단장 얘기입니다 우리 리그 경험을 높이 샀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뛰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적응은 이미 거의 다 돼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고 허스플레이 펼치고 국내에서 막판에는 맞으면 지난해는 좀 아파서 부진했다고 보고 이제 뭐 몸은 좀 건강해졌으니까 팀 분위기를 좀 더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는데 KT 외에도 다른 여러 팀에서 좀 관심을 가졌다 그럽니다 KT가 좀 더 빨리 움직였고 그래서 타팀에서도 관심 가지니까 체크를 이렇게 영입 체크를 하다 보면 타팀 움직임도 바로 알거든요 이광철 감독이 뭐 적극적으로 호잉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한 부분이 있고 기사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수원구장이 큰 편 아니잖아요 중장그리포 호잉 선수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또 활용 가치도 높다고 봤고 KT 구단 관계자가 우리 팀 선수가 되려고 했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지더라 딱 지켜보고 있어 메이저리그 딱 올라가서 아휴 6월 18일이었나요? 아이고 이게 좀 어려운가? 했는데는 조금 다시 내려왔고 40인에 포함이 돼서 걱정이 컸는데 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40인에서 제외가 되고 우리가 눈여겨보고 계속 기다렸는데 우리 선수 되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쿠에바스 선수는 교체 생각이 좀 컸는데 잔류로 조금씩 이동합니다 마음이 이제 KT가 사실 그쪽은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 선수 여러 알아봤는데 다각도로 검토해봤는데 조금 어렵다고 보고 불펜 전환 고민했는데 선수가 선발 고집을 했잖아요 계약까지 바꿔서 옵션도 바꿔서 한번 해보려고 구단도 이야기했는데 좀 안 되고 이광철 감독이 답답했는데 지난 25일 하나전에서 5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좀 전환점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전이었으니까 하나를 뭐 팸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아무래도 방망이가 좀 약하잖아요 좀 방망이 강한 팀하고 붙었을 때도 어떤 모습을 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구단에서는 하나전 5이닝 무실점을 좀 전환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대로 조금 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9위는 좋고 본인이 피칭 사이를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계속 강한 볼만 뿌리려 하고 하나전에서는 완급조절을 좀 하더라 좋아졌다 지금으로서는 믿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아 물론 뭐 변화의 의지는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대체 선수 풀이 지금 부족합니다 적응을 해야 되고 오면 2주 격리해야 되고 시간 걸리고 쿠에바스 선수에 대해서는 KT 구단니까 능력은 있다고 봐요 아니 뭐 9위 자체가 좋다 근데 뭐 그냥 투심 커트처럼 빠른 볼 위주로만 계속 뿌려야 되니까 완급조절 하라고 이야기해도 현장말을 잘 안 듣고 결과가 안 좋았는데 이젠 좀 변화의 주지 좀 생기고 그래도 좀 하나전에서는 뭔가 커브를 많이 던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좋다고 봤고 또 KT 내부적으로 타자들한테 이야기를 좀 물어보니 특히 이제 타팀 타자들은 쿠에바스 선수의 볼을 굉장히 치기 힘들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뭐 좀 보면 한 번씩 보면 홈런 친 타자들이 이렇게 인터뷰 하잖아요 수은이 인터뷰 할 때 뭐 예의를 좀 차리고 좀 겸손하면서 홈런을 맞은 그 투수 있죠 투수의 구위를 투수 구위가 매우 강하고 정말 좋은 걸 뿌리는 선수는 내가 오늘 운이 좋았다 뭐 요것처럼 쿠에바스 선수는 약간 까다롭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나오긴 하긴 한다 지금 홈런 치고 뭐 일부러 그러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네 LG 트윈스 얘기입니다 보호선수 지금 뭐 기사도 좀 나오긴 하는데 저스틴 보호선수를 로베르트 라모스 선수 대신에 지금 영입을 하려 하는 것이 맞고 막바지 작업 중인 것이 맞고 아직 사인이 아니니까 막판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구단이 지금 말을 좀 조심하지만 최유력 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최근 팀에서 방출된 여러 부분들 있죠 보호선수 뭐 이것도 뭐 계약 단계 일환인 것이고 예전에도 LG가 라모스 선수 그때 올 시즌 앞서서 그냥 계약이 조금 좀 늦어지고 했을 때도 이 보호선수 이야기는 조금 나왔습니다 빅리그에서 20 뽑는 이상을 3차례 기록을 했고 또 왼손 투수에 약점이 있다고 좀 지적이 됐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일본하고 국내 리그 다르지 않습니까 국내 특급 자원 특급이 부족합니다 왼손 스페셜리스트다 이런 선수들이 있죠 등판하면 좌타자들한테 그냥 탈타 털리고 지금 뭐 보면 우리 좌투수들이 좋은 투수들이 많이 없어요 선발 자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모스 선수 교체는 현장 뜻이 강했습니다 유지은 감독이 좀 많이 답답했어요 인터뷰에서도 라모스가 뭐 좀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안 하면 뭐 오케이 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좀 참고 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투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뭐 깨병은 아니지만 좀 이상해 라모스 선수가 미적거린다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상위권 싸움 합니다 시즌 막판에 순위 다툼 좀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병인 선수라든지 대체 선수들 잘해주지만 그래도 있어야죠 가을야구까지 고민한다 그러면 외국인 타자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뭐 앞서서도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도 그때도 교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